못잡는 청춘, 정말 가슴에 와닿는 그런 노래네요. 역시 그 작곡가라서 그런지 더 와닿게 부르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 들고요. 가수로서의 활동도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현장에 또 연결해봐서 또 과연 어떤 리포터가 어떤 현장에 가 있는지 알아보는 순서입니다. 자, 현장 나와주시죠. 강원도 숙초시에 위치한 실향민 정착마을 청호동을 아십니까? 청호동과 중앙동을 이어주는 갯배를 따라 그 세월을 함께하고 있는 아바이 마을로 떠나볼까요? 네, 자, 현장에 나와있는 현장 리포터 길정아입니다. 자, 제가 나와있는 이곳은요. 정말 보기만 해도 가슴이 탁 트리는 곳인데요. 바로 숙초에 와 있습니다. 자, 이 갯배를 타고요. 조금만 갈면 아바이 마을이 나오는데 아바이 마을이 어떤 곳인지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숙초시와 아바이 마을을 이어주는 갯배는 숙초를 찾는 이들에게 또 다른 매력을 안겨줍니다. 갯배는 손으로 끄는 무동력 해상 교통수단인데요. 다시 가요. 빼요, 빼요. 빼요, 빼요. 빼요, 빼요. 다시 가요. 빼요. 어촌의 정체를 느낄 수 있는 멋진 코스였습니다. 서울에서 오셨어요? 서울이요. 서울에서요? 근데 잘생겼다, 세 분 다. 알아요. 알아요? 학생이에요? 네, 대학교로. 대학교. 지금 보삼이 졸업시켜요. 아, 축하하세요. 이제 제대로 성인이신 거예요. 자, 서툼 언제 왔어요? 오늘 방금 왔어요. 방금 왔어요? 네. 오, 방금 와가지고. 제일 먼저, 서툼 곳이. 닉방입니다. 민박지 얼마예요? 민박지 얼마 제가 어떻게 알아요. 뭐, 먹거리는? 지금 먹으러 가고, 먹으러 가려고요. 뭐가 제일 맛있을 것 같아요? 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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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아, 석채이 오니까, 진짜? 네. 네. 여자친구한테 같이 오시길 했어요? 아, 아. 왜요? 없어요? 이제 입학을 하니까 학교에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여자친구와 함께 오고. 네. 부모님 서울에 계실 텐데, 자, 방송으로 한 번 메시지 한 번 떼어주세요. 엄마 저 방송 탔어요. 부위해야지. 댄스로 마무리를 합시다. 괜찮으십니까? 기분 좋은 댄스로. 쏙처럼. 자 이제 갯배를 타고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뭐 길지 않았어요. 짧지만 좀 아쉽지만 즐거웠어요. 자 지금부터 이제 아바이바로 가야 되는데 제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누구 없으신가? 여쭤볼게요. 여기 지금 갯배를 타고 오면 아바이마을이라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 실형이 정착촌이죠? 그렇죠. 거기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죠? 바로 여기 다 왔어요. 손자리가 바로 아바이마을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아바이마을? 그러면 배도 고프고 하니까 아바이 순대도 먹고 싶은데 어딜 가면 먹을 수 있을까요? 아바이 순대가 이쪽으로 가면 네. 아무래요. 이름도 무십니다. 하나씩 다녀요. 손짓. 여기서부터. 한번 잡쳐봐야지. 기가 막힙니다. 어르신의 투박하고 정감어리한 함견도 사투리가 고향을 찾는 듯 푸근하기만 한데요. 어르신의 말씀을 따라 길을 재촉했습니다. 이게 오징어 순대예요? 아바이 순대. 이야. 한 종도 할걸려 하루 집을 저희 집 뿌려요. 이러면서. 어머 진짜요? 가진미 식혜도 한 종도 한 모의가 당연한 가진미 식혜도 나와요. 오징어 순대. 오징어 순대. 아바이 순대. 또 순대 국밥도 맛있잖아요. 선생님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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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ebruary. 아바이마을의 별미인. 아바이 순대와 오징어 순대. 가자미무침. 명태무침과 함께 먹으면. 그 맛이 일품입니다. 제가 드디어 아바이 순대 원조집을 찾아 왔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먹음직스럽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께 아바이 순대의 맛을 보고 알려드릴게요. 지금 제 옆에 우리 언니 나와 계세요. 정말 모시기 힘들었는데 제가 이렇게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잘어졌어.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 대신해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 담백해요. 필름에 썼고. 맨테? 응. 맨테가 아빠한테 쓴다고 아주 참딱 꾸며별. 어머니 고향이 어디세요? 함경남도 심포. 함경남도 심포? 아. 그러면 여기 넘어오신 지가 지금 한. 21살이 내려왔으니까 한 60년 넘은 집. 아. 이래서 산지만 해도 북집노이 됐는데 아래에 대해 갔다 와서 북집을 한다고 해서 들어간다고 해서 정적이 돼서 못 들어가고서 이러고 왔어요. 그러면 부모님께서는 거기 고향에 계셨었고 이제는 돌아가셨겠고요. 나이 있는데. 우리 어머니한테 갔을 때. 85살. 21살이 너무 어색하다. 네. 그렇죠. 오셔가지고 이제 결혼도 하시고. 이쪽으로 오셔서 결혼도 하시고. 네. 같이 들어간다고 고향사람 만나가지고 살았어요. 고향분이셨어요? 지금 같이 계시나요? 지금부터 돌아가죠. 돌아가셨어요. 그래요? 또 고향분 이제 만나셔서 자녀분도 가지시고. 네. 자녀들 7년이요. 7년이 되셨어요? 네. 고향 생각 많이 나시죠? 언제가 가장 생각 많이 나셨어요? 명절날 갔을 때는 아니예요. 명절날. 이제 명절날 다른 고향 가는데 먼 이북 다미에도 고향을 두셨으니까 갈 수도 없고. 부모님도 많이 그동안 보고 싶으셨겠습니까? 보고 싶었고 말고 사진이. 네. 말할 수 없지만. 아니요. 어머니 스무살 때는 많이 보고 싶었을까요? 어머니가 어렸을 때는. 그때는 여기 나와서 돈도 못 쓰고. 필요하니라고 어디다 직장도 없지. 벌을 먹어서 힘들어가지고. 거기서 밥을 먹을라도 댕기고. 네. 반찬을 넣을라도 댕기고. 말도 못했지 뭐 고생한 말. 네. 지금도 이제 뭐 이상아도 상봉 이런 얘기도 TV에도 나오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그래 빨리 통일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 만약에 이제 통일이 되면 고향에 가셔서 어떤 일 하고 싶으세요? 고향 상처에나 기고하고 와야지. 들어간다 엄마. 네. 우리 어머니가 이제 여든 다섯이라고 하셨잖아요. 하루빨리 통일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상 가족도 안 만나는 게 통일이 돼서 숙이 얘기했어. 아이고. 그럼요. 얼마나 온통한. 아이고. 말도 못하지 마. 우리 어머니 살아계시는 동안에. 살아 살아서 만나야 되겠는데. 이렇게 한번 행진한다. 만나는 못하고. 하루빨리 통일이 돼서. 이제 고향 땅. 어디로 가실지 할까? 한결남바 심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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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결남바 심포. 고향 땅을 밟으셔야죠. 그렇죠? 네. 아. 정말 하루빨리 통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희철한 결투하고 통일날 활동하면서도 많이 느꼈는데. 네. 오늘 우리 어머니 뵈니까 더 애틋하고 그런데요.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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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